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 던진 황당 포플리즘에 또다시 국민들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평소에 기본소득이라던가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등 포플리즘 정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재명이지만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던진 포플리즘 관련된 발언은 다소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날 경기도 도청에서 열린 고졸 취업지원 업무 협약에서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늘려주자는 취지로써 대학 및 진학자에게 세계여행비 지원이라는 화두를 꺼냈고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천만원을 지원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왜 이런 구상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대학을 다닌 4년과 대학을 다니지 않고 일한 4년이 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 지사는 왜 실력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받지 않고 형식적인 학력증을 가지고 차별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고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하고 별반 다를 거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의외로 대학 진학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간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까라고 이야기했고 각자 원하는 발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선은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발언을 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본격적으로 지금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는 젊은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대선 주자들하고 차별화하는 공약을 지금 꺼내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 중에서 젊은이들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꺼내드는 공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기회의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며 그동안 이재명이 꾸준히 주장을 해왔었던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주택, 기본 대출 등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시리즈 포플리즘과 맥이 닿아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의 이번 발언은 최소한의 소득,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소득이 없는 청년의 진로 모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이 황당한 주장이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최근에 이재명 지사하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희숙원은 교육까지 포플리즘이냐라고 물으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시대를 읽으시고 무거운 주제는 깊이 좀 고민을 합시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희숙원은 이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해가지고 4년 경력을 쌓아야 대학 졸업생과 보수가 같아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면서 학력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회 전체를 놓고 본 경우라면 더욱더 심각한데 대졸하고 고졸 임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 전략이라던가 핵심 교육 수위와 공급의 문제라면서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보수 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 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도 적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말대로라면 대학원 석사의 보수는 대졸자와 단 2년 경력만큼만 그리고 박사는 5년 경력만큼만 차이가 나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고 우리 교육은 지금 시대 최대 화도인 교육과 기술의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이지 대학을 안 가는 사람에게 세계 여행용 천만원처럼 선정적인 낚시질을 할 때가 아니고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당의 박기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판을 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고졸차별 대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세금으로 세계 여행비를 내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미 대통령의 당선이라도 된 듯이 세금을 쓸 국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대학 공부하고 세계 여행을 다녀온 결과가 어떻게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지 납득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대학 진학을 우회로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학 진학이 편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유력 정치인이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내놓고 있는 제안은 온통 세금을 쓰는 얘기라든가 빚이 늘어나는 얘기뿐이라면서 허경영을 존경한다더니 정책마저도 허경영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고 혹여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같은 당의 이준석 역시도 이제는 사탕 발린 공약들도 단위가 기본은 천만원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어느 순간에 허경영을 초월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대학을 안 가신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개탄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윈들 역시도 황당하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재명 지사는 자기 돈은 쓰지도 않으면서 국민 혈세라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거냐라는 지적이 있고 대학을 안 간 것도 소급 적용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개인의 선택인데 대학을 안 간다라고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대학을 공짜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역차별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으며 아무리 표를 얻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나갔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론하고도 좀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는 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세계 여행비를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면 대학을 간 청년들에게는 도대체 뭘 해줄 것인가 라고 묻고 있으며 왜 평소에는 보편적인 복지론 이야기를 펼치다가 갑자기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같은 청년들인데 대학을 간 청년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으로 나눠서 선별적인 복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또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고졸하고 대졸해 학력 차별이 심한 세상인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서 또다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현실에 좀 맞는 정책을 이야기할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청년들에게 차라리 학력에 상관없이 자기 개발비로 천만원씩 지급하자라는 이런 주장이면 그나마 이해라도 갈 텐데 대학을 안 간 청년에게 천만원씩 세 개 경비를 주자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싶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을 해외 나가가지고 쓰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말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어요. 차라리 돈을 지원해준 거를 국내에다가 쓰면 내수에라도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건 완전히 1인당 천만원씩 해외 나가가지고 뿌리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 또 이건 어떻게 할 건지 대충 생각을 해봐도 문제가 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차기 유력 대권 주자가 한 발언치고는 좀 경솔한 발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어떤 취지로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하는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현 정부 들어가지고 선심성 복지 남발로 인해서 지금 비어있는 나라 곳간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주장이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